이 몸통, 대퇴 몸통으로 각을 재느냐 아니면 대퇴골두를 재느냐의 기준들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의 기준이 있는데 이 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봐요. 각도를 확인합니다. 각도를 확인했을 때 왼쪽 거는 보시면 딱 봐도 대퇴골두를 기준으로 봤죠. 대퇴골두, 아까 대퇴골두가 뭐였죠? 대퇴골두가 메카니컬, 어떤 메카니컬? 대퇴골두가 중력선이죠, 여러분들. 어떤 거? 우리 우리 걸을 때 중력선이 갑자기 대퇴골두를 타고 갈 수는 없죠. 그건 우리 해부학적인 거고, 아나토미칸 거고, 메카니컬, 어떤 거? 체중이 고관절에서부터 체중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내려가는 체중중심, 메카니컬한 거에서 봤을 때, 중심에서 봤을 때, 아, 거의 뭐 수직 가깝게 됩니다. 왜? 대퇴골두에서 무게중심선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당연히 이렇게 일자로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선에서 봤을 때는 85도에서 90도, 보통 한 90도 정도, 거의 일자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정상 범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지금 X다리, O다리. 여기가 지금 X다리고, 얘가 O다리죠. 각도가,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90도 이상. 아, 일자로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얘가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O다리가 될 수 있고. 반대, 85도 이하. 정상 범위 85도에서 90도는 항상 여기도 70도에서, 170에서 175도. 정상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상 범위를 보는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메카니컬에서 체중 중심으로 보면은, 일자로 떨어지는 게 맞죠. 일자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나토미컬하게 보면은, 여기가 대각선이라는 거죠. 아, 대각선. 해서, 180도가 아니라, 170에서 175도가. 여러분들, 와, 혁명입니다. 여러분들, X다리가, 약간의 X다리가 정상인 거예요. 예, 쇼킹할 수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X다리가 정상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X다리, 살짝 X다리여야 되는 게, 우리가 대퇴 골두가 요렇게, 머리가, 목이 살짝 꺾여 있어요. 꺾여서, 제가 이렇게, 좀 삼각형은 아니지만, 삼각형의 우리가 골반뼈라고 보면은, 요렇게 붙어있어요. 요렇게 붙어있는데, 이게 꺾여서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꺾여서 지그재그가 돼야 돼요. 지그재그. 왜 지그재그? 여러분들, 혹시, 내가 여기서 왜 이게, 지그재그가 골두, 골두와 여기 목이 왜 꺾여있는지 혹시, 생각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가 왜 꺾여있을까? 왜 꺾여있을까? 물리치료사분들 중에 좀 몇 분, 메카니컬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고관절 골반을 안전하게 잡기 위해서 요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위로 세우면은, 생각보다 불안해요. 요렇게, 수직으로 있으면 생각보다 불안하고, 탈굴도 잘 생기고, 뭔가 체중을 받을 때, 어, 이쁘게 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안전하게 받기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짝 대각선으로 받아준다면은, 대각선으로 잡은다면은, 뭔가 우리 쇠기처럼 생긴 거, 아마 뉴만에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쇠기처럼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고관절 모양이 삼각형으로, 쇠기처럼 있는 거, 그렇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양쪽에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냥 수직에 대한 힘이 아니라, 대각선적인 힘이 서로 마주보는 커플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짝힘이 돼가지고, 서로 딱 잡아주는, 어떤 거를? 골반을, 골반과 고관절을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꺾여있다. 대태골에 목이 꺾여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태골에 목이 꺾여있으면은, 이 쇠입은 당연히 안쪽으로 꺾여있겠죠.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꺾여있는 거, 그게 그래서, 아, 살짝 엑스다리, 170도에서 175도가 정상 범위다. 기준은 뭐라고요? 아나토믹한 거. 예, 우리 대태골의 쇠입, 몸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언제 보죠? 엑스레이로 보는 거죠. 각도화기는 요걸로 보는 거는, 엑스레이를 주로 보는 거고요. 다음 장, 이게 좀 편하죠, 여러분들? 간격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간격으로, 여러 논문들 봤을 때, 이거를 1, 2, 3, 4등급으로 나눕니다. 간격, 2.5cm 이하는 1등급입니다. 아주 좋아요. 예, 괜찮습니다. 2.5cm, 생각보다 차이 많이 나는 분 있어요. 특히 어떤 분들, 여성분들 차이 많이 나고요. 예, 또 살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차이들 많이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남성분들 중에도, 우리가 허벅지가 너무 두껍거나, 너무 얇거나, 골반이 너무 크거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 괜찮습니다. 2등급 정도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좀 괜찮은데, 3등급 넘어가면, 우리가 무릎 사이 거리가 5cm 이상인 경우, 중증병병으로 수술 등을 권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 논문들에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5cm 넘어가? 그런 거죠. 주먹이 세로로 살짝 들어가면, 5cm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애매하다.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 재활운동을 해보겠죠. 재활운동을 좀 해보고, 안된다 싶으면 수술을 보내겠죠. 그래서 오늘은 재활운동도 이야기하고, 수술, 수술적인 부분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거, 각도로 확인하고, 그런데 그중에 각도는 두 가지. 여기 대퇴골뚤 기준으로, 아니면 대퇴골의 몸통을 기준으로, 그리고 간격으로 확인하는 거. 간격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간격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싶다 하면, 그때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다리.